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의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재명의 먹방쇼 잘 보고 계시죠? 본인 스스로는 단식쇼라고 주장은 합니다만 암만 제가 궁금하게 살펴봐도 저거를 단식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먹방쇼, 이재명의 구속을 기원하는 먹방쇼 이런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도 그럴 것이면 단식을 하겠다는 인간이 출퇴근을 하지 않나 심지어 보은병 같은 데에다가 뭘 넣어서 마시는 건지 먹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단식이 생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허건날 그래서 좌파 쪽에 있는 인간들은 단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10일도 20일도 하는데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3, 4일만 지나도 기력이 그냥 하나도 없이 그냥 말도 똑바로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좌파 인간들이 속임수나 그리고 정치 선동에 능한지를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저는 이재명이 왜 단식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거기 가서 그냥 회덮밥 이런 거나 시크 드시면서 그냥 노량진 수산시장에 계시는 분들의 소비나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는 역할이 나면 또 모르겠는데 아예 그냥 뭐 단식을 뭐 저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단식하면은 솔직히 저는 100일도 할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가지고 간헐적 단식도 우리가 하는 마당인데 이재명이 하는 수준이 딱 그냥 뭐 간헐적 단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진짜 딱 할 노릇이죠. 저런 것들이 지금 뭐 2023년도에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비극이고요. 대본에 그래가지고 나왔던 결과가 뭡니까? 단식을 시작한 직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하는 또 보도가 나왔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한국갤럽의 보도였습니다.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보내 보도를 했던 건데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론조사를 할 때 ARS로 하질 않아요. 전화 그 면접관이라고 할까요? 사람이 직접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직접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률이 ARS에 비해서 어떻겠습니까? 훨씬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에 또 그 사이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ARN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내놨던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갑자기 뭐 국민의힘이랑 지지율 격차가 막 10% 이상 막 벌어지고 민주당이 막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식의 조사는 대개 어떻습니까? ARS 100%입니다. 사람이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기계음으로 그렇게 전화를 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응답률이 그거 한 2%, 3% 나오려나? 굉장히 이제 그 한국갤럽에 비해가지고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조사를 가지고서 솔직히 ARS 누가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나는 이재명을 지켜야 돼, 찌재명을 지켜야 돼, 찌찌푸스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야 기계음이란 누가 그거를 끝까지 듣고 앉아 있겠냐고 대부분 그냥 여론조사 어쩌고 저쩌고 기계음 딱 듣자마자 바로 그냥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여론조사는 찌재명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서 민주당이 10% 앞서간다, 아무 의미가 없는 여론조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이재명이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단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었는데 지금은 대법원의 입장을 바꿔가지고 단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재명이가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을 세워놓고 단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식의 현장을 둘러싸고 재미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때 당시 사진을 보니까 띵 누가 가 계십니까? 김부선 씨가 저기에 가게 있습니다. 이재명한테 좀 접근하려고 하니까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싸하면서 제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저 사진은 지금 저렇게 흐리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원본 사진을 좀 보게 되니까 동그라미 쳐져 있는 사람 누구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까? 그쵸? 백종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종선 씨 잘 아시죠? 그쵸? 이재명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면서 성남시청에서 그때 이재명의 막말 파동이 있었을 때도 백종선 씨가 직접 나서가지고 막말을 했다라고 하는 증언까지도 있었고요. 당시 이제 뭐 시의원이 엘리베이터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거를 백종선이가 쫓아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반협박성의 멘트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굉장히 신빙성이 있을 법한 게 백종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 씨한테 어떤 식의 문자를 보내왔는지를 보더라도 금방 우리가 백종선이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백종선이랑 이재명 두 사람이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백종선의 딸이죠. 백아연 씨가 저렇게 이제 한 경연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얼마나 열심히 또 이재명이가 홍보까지 해줬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끈끈한데 이 백종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부선 씨를 막아 세웠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김부선 씨가 굉장한 위협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백종선이가 뭐 시의원을 상대로 해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저런 식의 막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대놓고 막말을 하니까 요 지금 이제 댓글을 남겨놨던 거 페이스북에 여기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은 나중에 동그라미 됩니다. 크크크 이렇게 해놨는데 이 동그라미가 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고요. 저 지금 말을 누구한테 한 거냐? 놀랍게도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한테 남겼던 말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원욱 의원에 대해서도 이재명 친구 상첩부는 영광 축하합니다. 라고 해놨더니만 안 되겠다. 곧 한데 맞자. 조심히 다녀라는 댓글까지도 이원욱 의원한테 남겨놨던 게 백종선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단식 현장에 김부선 씨가 찾아갔을 때도 한창 이재명의 스캔들, 주요 부위에 점이 있다라는 등 이런 식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 시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갔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김부선 씨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사가 나왔냐 노컷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냈었습니다. 김부선 씨가 환각 상태였다라고 이재명 측에서 주장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싣고 있죠. 그러면서 이재명 측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김부선 씨의 몸에서 쑥 타는 냄새가 났고 김부선 씨가 횡설수설을 하는 듯 흥분한 상태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기자로서 그리고 또 언론사로서 팩트체크를 하고 그거에 대한 팩트체크가 된 기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측이 하는 얘기를 고지곳대로 지금 받아가지고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언론사가 되겠어요? 누가 보든지 간에 그냥 이재명의 대변인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컷뉴스가 뭐라고 쓰고 있냐 성남시 관계자 두 명이 김부선 씨의 면담 요청을 막았고 이 두 사람을 김부선 씨가 자기를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두 시간 만에 신고를 취소하고 경찰서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컷뉴스가 약간 어떤 뉘앙서로 쓰고 있습니까? 충동 조절이 안 되고 피해의식이 생길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전형적인 그런 증상이다 라는 말까지 붙여가지고 마치 김부선 씨가 진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기사를 썼던 게 노컷뉴스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단식 천장을 봤었을 때도 또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은수미가 됐거나 조국이 됐거나 뭐 그런 인간들도 가가지고 밥 붙는 이재명에게 희망을 먹입시다. 이렇게 또 생쇼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단식을 했던 요 지금 뭐 3인방 지들은 뭐 단식은 안 했겠지 그치 은수미도 지금 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은수미? 은수미도 그렇고 조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구속될 위기에 놓여 있고 이재명이 같은 경우도 구속될 위기에 놓여 있다 보니까 바꾸는 이재명은 지금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들이 그냥 콩밥 먹게 생겼으니까 그 콩밥 먹을 것부터 좀 익숙해져 있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거나 저렇게 이제 그 단식 쇼를 할 때 그때 이제 또 재미난 한 가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는 건수 중에 한 가지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게 이제 그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 씨 유포를 했다 그게 이제 그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문기 씨를 이재명이가 알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한 가지가 김문기 씨가 직접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하필이면은 정말 하필이면은 김문기 씨가 그렇게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날이 또 언제라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단식을 하고 있던 저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저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측에서도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열심히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박을 했냐? 단식 10일째 되던 날인데 그게 바로 병원 후손되기 전날 아니냐? 그러니까 17일 날 단식을 관뒀으니까요. 근데 그때 상황이 부시장이나 국장 보고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청도 아닌 산악인은 팀장에 대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가 있냐라는 식으로 이재명이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저 얘기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였었습니까? 요상한 성남시 간부회를 공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지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다가 저렇게 공개까지 했었거든요.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을. 지가 뭐 일 열심히 하는 시장인 척 하기 위해가지고 단식 같은 쇼를 하면서조차도 일하는 척을 했던 진짜 쇼의 달인이었던 게 이재명인데 그거를 어떻게 했었는지 간에 막 국민들한테 선전하고 또 그거를 막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다 기록으로 남겨놨다가 자기 말을 지금 자기가 도끼 찍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보고를 못 받긴 뭘 보고를 못 받는데 보고를 막 열심히 받고 있는 걸 영상으로까지 지가 남겨놓고서는 참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의 단식 쇼라고 하는 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2016년도 그때 당시에 뭐 단식을 할 때가 됐거나 지금이 됐거나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 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를 잘 쇼로 이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선동할 수 있을지 참으로 진짜 문재인이 닿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화 걸어가지고 격려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간은 갱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구속을 시켜가지고 콩밥 먹이는 거 단식할지 간헐적 단식할지 그거는 먹고 들어가서 걱정하라고 하고 어쨌거나 주식을 콩밥으로 바꿔주는 거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